메뉴판을 보니 역시나 딱 하나. 단일 메뉴가 좋은 점은요. 그분에 의해서 전문가니까 우리가 항상 믿고 찾아와서 먹고 있죠. 편하잖아요. 그냥 한 가지 메뉴면. 그냥 그걸 먹기 위해서 왔으니까. 선택 안 해도 되네요. 한 가지로 쉽게 끓일 마음이 꽉 잡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뭔가 남다른 이곳에 터둑대감. 쫄깃한 닭과 칼칼한 국물이 만난 숯뚝뚱 당매운 밥. 뻘거든 오직 대쪽같이 지키는 자 있으니. 하하, 이 몸이 바로 주인장. 단체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을 듯하고 쓱. 깔끔한 매무새에서 풍기는 카리스마. 엄접할 수 없는 연륜이 느껴진다. 단일 메뉴만 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옛날부터 이거 한 가지에만 자신을 가졌어요. 긍지를 가지고 해요. 화나신 거 아니지? 아니, 아니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화났다 그래 진짜. 진짜 그런다니까 김치. 맛에 있어서만큼은 탄력이 없는 주인장에 신념하게 먹는 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라면을 넣어요? 먼저 향렷한 채소와 고등통한 라면을 넣고 푹 끓여줘서 나와라 1차 공략. 우와. 고르륵, 고르륵. 진한 양념 먹으면 면발. 멈출 수가 없구나. 닭이 우러나가지고 진짜 맛있네. 라면, 라면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고르륵 소리가 점점 사그라질 때쯤 점점 뭉근해지는 감자와 쫄깃한 닭고기. 속까지 양념이 스며들어 너무 맛있다고. 우와. 부드러운 감자와 탱글한 닭다리로 2차 공격. 칼칼한 국물까지 예술. 닭볶음탕은 텁텁하고 자극적인 맛이지만 탕매운탕은 국물이 시원하고 깔끔하고 매번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 또 생각나는 그런 음식이에요. 국물을 많이 부어서 은은을 이렇게 졸여서 이렇게 은근히 고우면 여기 이 닭에서 우러나는 물이 깊은 맛이 난다고요. 오호라, 다시 보자 이 메뉴. 상매운탕답게 딱 봐도 빨간 국물. 그렇다면 조금은 자극적일 터. 하지만 오히려 깊고 깔끔하다. 그만큼 양념과 육수가 치밀하게 오래 계획했다는 것. 이제는 심증 말고 확실한 물증이 필요한데 숨겨진 비법. 당장 칼칼장.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바로 확인들어가니까 그런데 주인장 따라 도착한 의문의 장소.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나란히 놓인 장독들. 주인장 손맛으로 담근 5년 숙성 고추장과 간수 빠진 소금. 그리고 무려 10년 된 구수한 된장까지. 어마어마한 무시한 세월의 맛. 하나, 이 막강한 라인업 중에서도 제일 깊은 맛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간장. 빛깔이 달라요. 정갈한 빛깔 오랜 세월의 증거 소금 결점 채까지. 오래 묵은 100년이 넘은 간장이라 맛이 깊고 달고. 이게 우리 외할머니서부터 우리 엄마랑 3세째 내려오고 있어요. 음식은 무조건 정성이라는 주인장의 철학이 그대로 담긴 이 공유.